지금 우상기 한번 보시면 걸친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걸치니까 여기를 눈목자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가서고 차렷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두라고 거의 유도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봐야 돼요 원래 이 눈목자 상황에서는 거의 삼삼을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여기를 갖다 뒀다는 건 이거 꼭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두면 여기 들어와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바둑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모양이 좀 두 군데 다 나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화점 두고 여기 이제 걸친 다음에 소목을 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자 두고 두 칸 벌리고 네 두 칸 벌리고 사실 여기 걸쳤을 때 이쪽 안 두고 이런 거 둘 수 있는 거면 거의 요즘 그 인공지능 바둑 프로들 바둑을 많이 보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흉내내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흉내내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요 두 칸 벌리니까 붙이고 이것도 붙여가지고 이립 이전으로 중복으로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를 붙였는데 젖히니까 이제 이걸 위로 젖혔거든요 이것도 수순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백이 이제 이렇게 위로 늘어야 됩니다 늘면은 이제 밀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빠진다든지 이걸 젖혀 이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베개 모양을 물어 트이면서 흉의 실리를 최대한 얻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젖힌 거잖아요 이때 이제 막으면 이거를 잇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요거보다 이거보다 이제 진행이 이게 더 낫습니다 여기를 하나 먼저 교환하면은 늘어야 될 때 그때 막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거 젖혀놓은 다음에 이거 젖혔을 때 이거 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수순이 이런 거 젖혔을 때 여기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거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막는 게 수순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뒀는데 그냥 이어줬다 그러면 이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뒀어야죠 그죠? 이거 교환해놓고 그 다음에 늘기만 하더라도 훨씬 더 득입니다 이거 두면 단수가 선수가 되니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이건 교환할 수만 있으면 그럼 패하는 게 걱정인데 이거 두고 따낼 때 이런 데 붙이는 거 패감은 여기밖에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돌파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만 자신이 있으시면은 지금 사실 패를 갖다가 하시는 것도 백이 일리가 있습니다 백이 뭐 이렇게 막고 두는 거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제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젖히고 늘었어요 막고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고 여기 이제 눈목자 두니까 다가서고 이제 여기 둔 건데 자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시면요 여기를 들어왔을 때 지금 이렇게 날일자로 쉬었거든요 여러분 이 쉬었을 때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침입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보통은 삼삼을 파는 겁니다 막고 밀고 뭐 이렇게 는다든지 하면은 백이 이렇게 두고 뭐 이게 가장 기본이죠 기본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붙이면 뭐 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이거 차례 타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뭐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거든요 백이고 막은 다음에 이거 두면 이렇게 뛰어서 옛날에 정석이라고 해서 제가 무지하게 외웠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약에 백이 두면은 여기가 너무 좋네요 그럼 뛰면은 이렇게 뛰고 그죠 알토랑 같이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다 싫어요 나는 이게 다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작정하고 여기 뒀잖아요 사실 제일 안전하게 지키는 거는 막 이런 거 들어오는 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삼삼 둬도 돼요 삼삼 두는 게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집 나는 거나 여기 두고 이거 입구자는 당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 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삼삼 둬도 됩니다 전혀 이게 위축돼가지고 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셔도 아주 좋아요 지금은 여기 두고 흙이 이쪽을 두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흙이 무조건 좋습니다 형태는 근데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사실 거의 이거는 여기 둘 때 이거 들어온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흙의 바람은 백이 뭐 이런 정도로 둬주면은 내가 짭짤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뭐 그리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밖에 만들고 요게 이제 흙의 생각인데 그리고 뭐 이렇게 가고 요거를 갖다가 당연히 흙이 그렇게 두고 뻔하니까 백이 쑥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익어두면은 이제 꼼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꼼수인데요 치받고 넘겨주기가 싫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또 여기서 이렇게 쏙 빠져요 빠지면은 여기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지킬 때 이렇게 벌리면 그냥 벌린 거보다 여기를 다 파먹은 다음에 벌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싫죠 그러니까 흙이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둬요 이 치받으면 이렇게 위로 눕니다 그죠 위로 넣을 때 이걸 젖혀 있고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걸 나와서 끊어요 백이 사실은 이거 안 하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날릴 짜가는 것도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두고 이렇게만 둬도 이거 다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데 좋은데 여기를 갖다가 지금 이거 막은 다음에 이거를 두고 아까 같은 그거보다 오히려 더 좋은 걸 찾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 찬스다 이거죠 자 단수 치고 이거 둘 때 여기를 이렇게 뛰어서 이 돌을 잡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안 두고 끊겼으니까 그러면 백이 이걸 막습니다 그럼 이걸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 욕을 둬요 그럼 이거 이어야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어떻게 두는 수가 있을까요 백이 여기를 이렇게 씌우는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거 두고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뚫어서 뚫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빵따람이 되니까 둘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거 하다가 여기 이어버리면 메워서 여기는 이 돌 때문에 축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수상전이 어떻게 됐어요 흙이 두 수밖에 없고 백이 네 수니까 죽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이거 씌우는 순간에 흙이 이걸 메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메우고 여기 둘 때 이때가 또 중요합니다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돌려서 치는 게 기가 막혀요 나가고 단수 나가면 또 단수 나가면 또 단수 메워야 되죠 이거 메우고 여기 두면 단수 여기 지금 돌 잡고 이걸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힌 거니까 베개 모양이 너무 좋죠 사실상 바둑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흙이 너무 많이 망한 거라서 대책이었거든요 이게 유명한 꼼수예요 거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꼼수는 그냥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꼼수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막은 다음에 이걸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넣으시면 무조건 걸린 거예요 이거 두고 젖혀서 이거 입고 끊는 순간에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거의 외통으로 걸린 거니까 이거는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실전서 써먹으시려고 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절대 안 되고 여러분 그냥 흙이 이렇게 막는 게 가장 첫 번째 이거 두면은 여기를 안 두면 되거든요 이거 안 두고 이렇게 협공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이 뭐냐면 막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곰마돼가지고 이제 이게 걱정이세요 사실 근데 이거는 싸울 수 있어야지 둘 수 있는 거니까 두셔야 되고요 흙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시면 애초부터 이거 말툭 박는 거는 두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자신이 없다 나는 그러면 애초부터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냥 이렇게 두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좋아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오진 못하니까 이거 그죠 여기에 둘이 있으면 뒷맛이 없어서 이거 두면 그냥 죽었어요 애초부터 이걸 두셔야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자신 있어 이거 그럼 들어올 때 대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 두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협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좀 더 더 더 자신 있으면은 이렇게 눈목자로 가시는 거죠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백도 막 이렇게 두던 이렇게 두던 일단 넘어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대신에 여기 협공원 가고 하셔야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백이 이쪽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뺐어요 이렇게 가령 이렇게 손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 여기에 돌이 있을 때 들어오면 어떻게 둘까요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죠 흙이 하나 원래 지켰어야 되는데 안 지킨 거니까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같이 둬가지고 다 털리면 막상 이거는 여기가 곰마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침입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를 귀를 막아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치받으면 이렇게 올라서는데 이건 젖히고 이렇게 뛰는 수가 강력합니다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단수 이거 둘 때 단수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백한테는 강수예요 여기서 흙이 막으면 이렇게 치받는 수 그럼 이렇게 두고 젖힐 때 이런 식으로 입구자 둬야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젖혀서 이어요 그럼 여기가 또 비어있어서 또 여기 끊기는 것도 있고 흙이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오는 수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침입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수법이에요 저게 뭐 꼼수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수니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 뛰셔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가 다 다가와 있을 땐 여기 들어와서 순하는 건 뻔한 거니까 이거 뛸 줄을 아시는 것이 오히려 잘 두시는 거예요 고수가 되려면 오히려 이걸 뛸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걸 안 하시면 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 자체 다시 한번 정리 이거 둘 때 여기 뒀다 실전에 지금 실전에 이렇게 뒀습니다 어떻게 뒀는지 한번 실전 볼까요 여기 두니까 이거 두고 여기 날일자를 뒀어요 이거는 족보에 없는 수인데 오히려 이 수가 더 이제 백을 모르는 수를 두니까 백이 더 당황한 것 같아요 붙이고 이거 두고 여기 끄으니까 이렇게 둬가지고 나왔는데 상황 자체는 그래요 이거 이제 다 악수를 둬가지고 백이 전부 악수를 둬줬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거 잡으면 별게 없죠 이거는 백이 지금 별게 없습니다 이거 둬도 이거 따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이게 다 뚫렸기 때문에 어차피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아주 이상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잘 됐냐 이유는 이 날일자를 뒀을 때 여기를 붙이고 이게 막무가내로 뒀어요 이걸 두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막무가내로 뒀는데 여기서 막무가내로 안 뒀으면 흙이 아주 곤란하죠 붙이고 여기 뒀잖아요 이때 이걸 갖다가 먼저 밀었으면 흙이 대책이 없죠 악수를 다 뒀으니까 이런 건데 이거 먼저 두면 어떻게 둬요 이거 둘 때 끊으면 이거는 이렇게 뻥 뚫려 버리잖아요 흙이 망했죠 이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는 자세가 일단 안 좋은 데다가 이건 이렇게 끊기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흙이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걸 위로 올리기 전에 이 악수를 다 두다 보니까 여기 둘 때 이제 이쪽을 안 맞고 이렇게 이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원래는 지금 흙이 물입니다 이거 붙이고 이거 둘 때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끊었으면 흙이 망하는 그런 결과니까 이 날일자는 절대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넘겨준 다음에 협공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 5단 기원으로 치면 3급에서 4급 정도 두시는 분들의 대국이었는데요 이 대국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실전 장면은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잘 나오는 이 장면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퍽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이제 퍽 하고 들어오면 난감하죠 보통 이제 바둑 이제 좀 그 고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런 건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집 줄 거 주고 두시는 게 좋다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들을 때는 아 그렇지 저런 식으로 바둑을 유연하게 두는 게 좋지 그리고 이런 거 젖혀 있고 하면 몇 집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이미 여기로 가 있죠 왜냐면 이상하게 그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듯이 남의 집이 커 보이는 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먹을 때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죠? 자기 자식한테는 남의 떡이 안 커 보이는데 자기 자식한테 큰 떡 주잖아 이상하게 그거를 제외하면 거의 뭐 남의 떡한테 내가 먼저 큰 거 먹으려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집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철벽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좀 심한 거죠 흙이 백을 혼내줘야 되는데 이게 막상 근데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다 숙지하시면 상당히 잘 두시는 건데요 보통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건 씌우는 거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 씌우고 싶은 거는 거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잘 두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뒀는데 내가 안 해서 잘못했다가 다 털리면 이거 세력 쌓아놓고 이거 다 털리면 나 완전 그지 되는 거 아니냐 가죽 장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찜찜하신 분들은 이렇게 붙이는 걸 염두해 두세요 오히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씌우는 거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지켜놓고 잡는 걸 갖다가 더 왜냐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살려주더라도 안전빵으로 가는 안전심리죠 이런 게 있고요 아예 나 이런 거 막 붙이고 하면 또 여기 약점이 안 좋아 그냥 차렷 차렷하는 게 제일 좋더라 해보니까 내 바둑 몇십 년 인생에서 해보니까 이런 거는 침착한 게 더 좋아 나가면 그냥 공격하고 살려주면서 막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게 더 좋아 이런 분도 계세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단 여기를 씌우면 어떻게 둘까요 배기 가장 겁나는 건 그냥 이렇게 날을 짜가서 살아버릴까 봐 겁납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게 다 선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날을 짜 두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엄청 헷갈리죠 사활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사활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주 아주 노멀하게 여기는 하나 둬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또 시받아버리면 또 모양이 생겨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급소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만 되면은 이거는 뭐 사활이 뭐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둘 거 다 뒀잖아요 할 거 할 거 없잖아 이런 거 붙이는 거 이거 그냥 이어서 됐다고 칠게요 자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진짜 어떻게 사활 문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를 그냥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사활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양이 신기하게 잘 안 죽어요 이게 죽을 거 같아도 여기를 두면은 이게 지금 여기를 젖히면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치중 가고 이거 둘 때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밀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먹여치면 뭐 이렇게 잡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를 먹여칠 때 이걸 따내고요 이거 둘 때 여기 두면은 여기 못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게 신기하게 삽니다 잡힐 거 같아도 그러니까 이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단수 치면요 이거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좋은 수인데 이거 붙이면 이건 여기 뒀을 때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둬가지고 비기예요 안 죽어요 일단 만약에 흙이 그냥 여기 뒀을 때 이걸 젖히면 이건 이렇게 둬서 삽니다 그죠? 예 예쁘게 살아요 여기 둘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둘 때 여기 치받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여기 먹여치고 뒤로 쳐서 패가 아니고 그냥 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잘 안 죽어요 희한하게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기껏 이거 씌워가지고 잡으러 갔더니 안에서 날름 살아버리면은 열받죠 무지하게 열받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모양 나오면 잘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놨지만 그죠? 예 잘 안 죽습니다 자 그러면 막상 진짜 이렇게 하고 여기 날짜가니까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거 안치받아볼게요 치받는 수가 지금 치받는 것 때문에 지금 산 것 같은데 막 그러시면은 뭐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런 거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누르면 여기 그냥 가만히 이어도 살았어요 이 모양이 왜 살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나오면 가령 그럼 막았을 때 여기를 치중 가야 되잖아요 여기 두면 사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젖혀서 삽니다 여기에 넘어갔어요 이걸로 둘 수가 없으니까 따내니까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를 붙이지 않으면 뭐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붙이고 이거 둬서 살고 그죠? 이거 두면은 여기를 빠져서 삽니다 이거 뭐 받아야 되는데 살았죠 안 죽어요 잘 그래가지고 이게 막상 여러분 여기를 날일자 하면 이게 이게 잡아야 뭐가 말이 되는데 이걸 진짜 이렇게 둬가지고 야씨 이거 이렇게 둬가지고 안에서 야 이거 이걸 못 잡냐 그러면 진짜 살아버리면 완전 그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허다해요 근데 백도 자신이 있어야죠 저 사활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거 날일자 씌우는 거 의외로 안 되네요 그럼 여기 붙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두면은 사실 이게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백이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뭐 그냥 이렇게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이게 버티면 이게 막상 지금 이거 누가 곧마야 지금 예 백이 곧마야 흙이 곧마야 이거 밀면 이거 젖혀서 이거 라인이 막히는 라인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간 이거 흙이 다 죽어요 지금 이거 뚫으면 여기도가지고 단수 치면은 여기도 단수 걸려있고 이것도 걸려있고 이거 두면 이거 빵 따냄하면은 더 맛이 가죠 완전히 그죠? 이거 우격다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흙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둬야 돼요 이거 그냥 띄워야 되는데 그럼 이거 뛰면 뭐 아릴따가고 이렇게 뛰면 예 뭐 이런 식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타개가 다 된 거죠 그럼 여기 집 짭짤하죠 여기 짭짤하죠 여기 짭짤하죠 뭐 후엔 집이 없죠 개털된 거죠 이거 예 이런 경우도 화도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자연스럽게라고 말한 거 이게 자연스럽게라고 생각하고 뒀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뛰었어요 쉬우면 이게 그나마 좀 나아요 이렇게 그래도 몰아가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훨씬 낫죠 부드럽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두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잡으러 갈 거 아니면 그나마 제일 나은데 자 이게 잡으러 가려면 실전서 잘 뒀어요 이게 지금 흙으로 두신 분이 사단인데 이분이 아주 좋은 수를 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붙이는 수입니다 지금은 이 붙이는 게 좋아요 이게 정석에서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이 붙이는 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쪽을 끼웠어요 지금 이게 느낌이 여기를 젖히면은 이거 넣을 때 막상 안에서 못 살 것 같잖아요 궁도가 이게 지금 이거 치중가구 이런 거 두면은 이게 살기가 좀 난망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두고 이게 뭐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여기 두고 이렇게 막으면 사는 궁도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는 궁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걸 두면은 이거 단수 쳐서 여기 둘 때 이거 따 내니까 이건 잡히죠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변신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 잡히고 시작이니까 백이 뭐 이렇게 뛰어나가더라도 흙이 이건 무조건 싸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는 좀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젖히고 이거 그냥 정석대로 두는 거는 이거 치중가구 여기 둘 때 이거 막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붙여 뻗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고 이거 두면은 궁도는 어차피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그죠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붙여 뻗는 게 굉장히 좋은 수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벽이 팍 쳐져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게 날일자 씌우는 것보다 여기 붙여 뻗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거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실전은 여기 두니까 이걸 끼웠단 말이에요 단수치고 막아버렸어요 이걸 두는데 사실상 단수치고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면 이게 어떤 형태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거 젖혔는데 이거 느니까 여기 두고 이걸 찌른 거예요 이게 대학수죠 지금 자충되면 더 안 되니까 이거 대학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기를 끼웠습니다만 전혀 득이 없는 걸 끼워서 이은 거죠 그 다음에 날짜가니까 이거 늘어가지고 야 이게 죽는데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지금 사실은 살기는 좀 어려운 모양인데 여기를 빠지니까 오 이걸 밀고 끊어가지고 정확하게 야 이걸로 그냥 완벽하게 초반에 다 잡아버리셨는데 실제 바둑입니다 지금 저녁 7시 20분 7시 20분에 끝난 바둑인데 이걸로 다 잡아버려가지고 초반에 이걸 왕거리를 딱 잡아버리니까 흙이 엄청 좋죠 근데 실전은 진짜 완벽하게 다 잡았는데 제가 두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못둘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멋지게 잡았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막으실 거냐 이거는 붙여서 이렇게 뻗는 게 최고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날일자를 두셨으면 이게 의외로 이 날일자 간 다음에 여기를 찝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 가면 잘 죽지 않는 형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뭐 실전 사활이기도 하고 실전 침입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아시면 기원에서 진짜 강 3급이시죠 아 여러분 이게 실전 지금 인터넷 4단 두 분의 바둑인데 아 여기를 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둡니까 이거 실전 써 이거 붙였는데요 여기가 엄청 지금 재밌는 상황이 야 이걸 완벽하게 알고 둔 건 줄 알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기 붙인 다음에 이거 늘었거든요 야 늘었는데 세상에 여기를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두면 이거는 이거는 여기 뭐하러 붙이셨어요 예 아 이거 서로 간에 여기에 그 수를 완벽하게 모르고 두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여러분 그 한번 다시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이거 붙인 다음에 이거 늘면 이거 살아요 못 살아요 안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돌이 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백돌이 여기가 이제 전에 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거 두고 여기를 이렇게 잡은 거냐 아니면 이거 늘은 거냐에 따라서 여기 귀의 사활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 모르시죠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이게 백돌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늘어서 돼 있는 거하고 이쪽 귀의 사활은 180도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셔서 그냥 나 저거 정석 알아 저거 어떻게 되는 건지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실전을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건 대박이네요 아 실전서 이게 이런 게 나오는군요 진짜 예 실전 지금 인터넷 4단 두 분의 바둑이신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아 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 됐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전서 진짜 이게 나오는데 여기를 붙이니까 이걸 두니까 여기를 자 이 장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붙였어요 자 붙여서 이제 늘었습니다 여기에 늘어있는 거하고 단수차 있는 게 엄청난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거 두고 날일자에 갑니다 지금은 날일자 가는 게 가장 모양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럼 막아야 될 때 이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아시는 거하고 모르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활관계니까 지금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 몇십 집이 왔다 갈라 하는 거니까 거의 25집 왔다 갔다 하죠 이 모양 자체로 느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두면 이게 막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잡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갖다가 막는 거보다는 느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늘면 공배갑이면 이거 뛰어서 사는 거죠 이건 유명한 사활이죠 이 뛰는 수 때문에 삽니다 여기 찔러도 이거 막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막아버리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둘 때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두면 아까하고 달라요 이게 늘어있는 거하고 막혀있는 거는 여기를 뒀을 때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치중을 가고요 여기를 둘 때 이거 젖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사활이 걸리는 거죠 여기를 끊으면 단수 이으면 한수 빠릅니다 백이 흙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걸 막는 거하고 느는 거하고 천양지차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바둑을 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늘 때는 여기도서 살아요 하지만 막으면 여기도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없냐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 치중 가고 젖히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이 제가 아까 여기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 점 잡는 거하고 느는 게 차이가 있다고 왜 차이가 있냐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변수가 없는데 이유는 이걸 이으면서 변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백돌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여기 끊는 수가 아예 없거든요 이거 두면 어떻게 하면 이거 돼요 여러분 여기를 붙이는 게 정답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것 줘서 이 패가 됩니다 근데 패가 되는 순간에는 백의 사활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천지 대패가 되는 수가 있어요 흑이 패를 이기면 여기 대마가 잘못 왔다간 다 죽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붙였다가 이거 두면 패나니까 지금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들어가면 이것도 막아요 여기 두면 이걸로 패해요 역시 안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막 이런 걸 두면 이 수의 의미는 이거 둘 때 여기 두면 이거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젖혔을 때 이걸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두면 자충이 되니까 잡히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거 둔다 이거 둔다 여기 끊으면 흑이 이거 막지 않고 여기만 젖힐 줄 아시면 사는 거예요 이거 따내는 거하고 여기하고 넘는 거하고 맛보기니까 이거 교환되면 아까하고 다르죠 단수쳐서 이건 깔끔하게 판격으로 삽니다 집도 많이 나고 살았어요 최대한 나고 살았죠 그러니까 패 아니면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에서 기본적인 거 있죠 아주 나 이거 알아 하실 수 있는 분 3급이시면 아세요 여기 가는 거 이게 급소예요 그래서 이 돌이 여기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있는 모양이면 이 수로 무조건 죽었습니다 아무 뒷맛이 없어요 이거 두면 끌어당겨서 자 양자충으로 잡는 거예요 패가 안 나죠 이 교환 때문에 양자충이 되니까 완벽하게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만 아시면 흙을 잡았다고 다들 공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거 알아 나는 이거 몰라 처음 봤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고 난 이거 너무 잘 알아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를 막은 다음에 이걸 둬야 되잖아요 이때 이걸 끊으면 이 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이걸 두면 여기 공배가 비어있죠 이 돌이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이쪽에 단수 쳐져 있으면 바로 단수인데 지금 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 끊는 순간에 단수 쳐야 되잖아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살아있는 거예요 붙이는 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상황 여기를 만약에 백이 이렇게 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두고 이거 두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두셔야 돼요 이걸 이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실력 차이가 엄청나시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거의 이 돌이 한 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못 산다 이거 두고 여기 두고 막아서 이거 두면 이걸로 못 산다 이 돌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근데 이렇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된다 이거는 산다 막고 이거 두면 끊어서 꼼짝 없어요 여기서 이거 막을 때 이거 끊으면 여기를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밀어도 소용없어요 결국 잡아야 되니까 넘어가는 게 가능하죠 만약에 그게 싫어가지고 여기를 잇는다면 이거 잇는다면 그냥 이걸 젖히면 다 죽은 거예요 이거 두면 여기 둬서 환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끊으면 단수 빼낼 때 단수 이거 둘 때 단수 쳐서 다 죽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백이 지금 붙였는데 이거 늘어서 이거 둬가지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황이 되는 거죠 지금 거의 황된 거예요 이거 이거 둬가지고 만약 이거 두면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게 지금 몇 집 나오고 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나오고 살았어요 살기 전에 이것도 하나 붙이시는 것도 또 아주 센스 이것까지 해두고 이렇게 살면 더 좋죠 여기 지금 백이 지금 집이 열다섯 집 날 게 여기 지금 집 나는 거하고 여기하고 지금 퉁대는 거니까 여기 빵집 된 거예요 무조건 흙이 이겼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몰라가지고 여기를 붙였다는 거는 이거도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늘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늘어서 뭐 이렇게 예쁘게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막아놓고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근데 이거는 뒤로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뒤로 막는 순간에 이거 늘어도 또 손 빼도 돼요 그죠? 손 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수가 안 납니다 그냥 손 뺐어요 이거 두고 여기 붙여도 수가 안 나요 늘면 이거 막으면 여기 집어가지고 이거 두면 단수 단수 아무 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진짜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 붙이실 거면 차라리 이걸 하지도 말고 그냥 여기 입구자 가는 게 더 나은 거야 입구자 가고 이거 젖혀있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아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걸 이렇게 젖혀여야지 끝내게 하는 건데 세상에 이걸 붙여가지고 이거 늘게 해줘가지고 여기를 잡힌 거니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백도 이거 어설프게 하셔서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붙일 때는 무조건 여기 후퇴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하고 이거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렇게 받으셔야 그나마 집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 두시는 거는 이거 두고 여기 날을 짜가고 이거 있는 순간에 이거 올 수가 없다 왜 없냐 막고 이거 둘 때 여기 끊으면 바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여기를 안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젖히면 이거 둬서 한수 부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거 두고 잡아야 되는데 끊으면 흙이 넘어가는 게 100%이기 때문에 누가 좋아요 흙이 엄청 좋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부분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가서 이제 실전 한번 볼게요 실전에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 처음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지켰을 때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이거 두고 나의 내가 귀의 사유를 안다는 거죠 지금 인터넷 4단 정도 두시니까 이거 나 알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알고 두는데 느는 수하고 이 잡는 수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잡아 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왜 문제가 없냐면 제가 여기 잡아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이거 두고 이유면 여기 가서 꼼짝 없죠 꼼짝 없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이거 두었을 때 끊으면 지금은 여기가 잡혀있으니까 단수치고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이게 똑같은 줄 알고 이게 모르셔서 그런 건데 똑같은 줄 알고 여기서 이거를 갖다 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잡고 단수칠 때 이렇게 있는 게 정수예요 그래야 귀의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여러분 3급이 안 되시는 겁니다 3급은 저 단수치는 거하고 느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백돌이 가령 여기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잡고 늘어도 문제가 없겠죠 이쪽에 돌이 있으면 그죠 흙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의 상황을 정확히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이 강 3급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음 한 수 둔다 그러면은 흙이 솔직히 여기 뛰는 수가 되게 좋은 수예요 여기 그냥 뛰어서 여기 침입하는 거하고 여기 침입하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를 지키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 두면은 뭐 이렇게 입구자 둔다든지 하면 이게 1립 3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여기를 뭐 이렇게 젖히더라도 이 사활이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돌이 사활이 관계에 있으면 이거 흙이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둬서 한 점 잡으면 이것도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흙이 침착하게 여기를 띄고 백이 이거 밀어 올릴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지켜있는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붙이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넘기만 해도 아주 뭐 알기 쉽게 그냥 집을 부술 수 있잖아요 백집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걸 갖다가 조금 어렵게 둘 수 있는 상황으로 간 거죠 자 이거 들어간 거는 사실은 뭐 둘 수 있는 수예요 뭐 못두는 수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여기를 띄고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과감한 수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백이 막 이렇게 다 넓혀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지금 있을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거 뛰면 또 이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뛰면 여기도 지금 갈라놓을 수 있고 흙이 아무튼 둘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둑이 흙이 뭐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한테는 사실 여기가 뭐 이런 거 두면 여기 폐맛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둬가지고 폐가 있기 때문에 요 돌이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백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흙이 잘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수는 이거 이거는 뭐 접바둑에서 두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프로들은 다 여기 둬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 안 두고 흙이 어디 다른 데를 뒀다 가령 뭐 지금 별로 둘 데가 없습니다 여기 말고는 별로 둘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뒀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 지금 한마디로 자 근데 여길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시면은 이게 이제 실력이 여기서 차이가 확 납니다 이분이 잘 두시는 분인지 못 두시는 분인지는 이런 거에서 대처하는 능력만 보면 금방 알아요 일단 백이 여기서 대처하는 방법이 내가 이 집이 일단 튼튼하게 지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뛰는 수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나는 여기가 별게 없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역으로 삼삼 들어가서 이렇게 둬가지고 내가 실리를 더 벌래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이 한 점을 갖다가 가볍게 됐으니까 차라리 내 삼삼 들어가서 파먹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돌이 있잖아요 이거 막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돌이 있을 때 막으면 이건 나와서 끊는 순간에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치고 이렇게 두면은 진짜로 이거 두고 이렇게 늘었을 때 여기도 지켜야 되죠 여기도 지켜야 되죠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이 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흙이 지금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때는 어떻게 둬요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인데 위로 막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밀 거 아니겠어요 이때 지금 상황은 여기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날일자 갈 때 워낙 좋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켜놨는데 이것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지켜놓은 상황에서 이거 날일자 지키면 집을 지키기도 좀 그렇고 안 지키기도 좀 그렇고 막 이런 상황이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당하면은 이건 나중에 또 껴붙이는 수까지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뛰면 여기도 수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놓은 다음에 흙이 이거 젖히고 뭐 이거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어서 지키면 여기가 또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왜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지켜도 지금 모양은 여기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거 백집 없애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인데 이거는 다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걸 미리 두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젖히세요 이게 습관성 이미 손이 갔어 그냥 이런 거는 참으셔야 되는데 이미 손이 가 단수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두는 건데 이런 거는 아무때나 젖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여기 베개 모양을 보시면 이게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면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받아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두시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두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푹 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켜도 들어오면 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켜도 집이 안 되니까 베개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두면 역시 집이 안 됩니다 지켰는데도 안 돼요 안 지키면 아예 들어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둘 때 여기 두는데 왜 이걸 안 둬요? 지키면 되지? 이 기본사활 어떻게 두는 게 있어요? 빠져 있으면 끊고 나서 단수 치면은 따낼 때 이렇게 두면 어차피 잡았습니다 이것도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이거는 귀곡사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귀곡사로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귀곡사보다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둬가지고 이 두 점을 버리고 이렇게라도 그래도 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돼도 망했죠 사실은 이 두 점 줍고 이렇게 살 거였으면 여기 안 빠지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흙이 단수 치지도 말고 여기를 먼저 가면 여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따내니까 그죠? 이걸 따내면 여기 두면 이 단수 치는 거를 미리 두고 이걸 단수 치고 이걸 따내게 하고 여기 둔 효과가 있으니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흙이 여기를 빠졌을 때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달리면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 3, 3 들어가는 건 지금 상황에서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이걸 들어오면 이 3, 3 들어가는 건 피해야 된다 그럼 100이 두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걸 붙이고 젖히는 거 제일 많이 두는 거죠 요즘 인공지능 바둑 시대에는 거의 기본 같은 수죠 제일 많이 두는 수입니다 이으면 호구쳐서 이 수가 뻘쭘해지죠 파먹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음 대처 수법 중에서 이거 붙이고 이거 젖히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면 지금은 어떻게 둬야 돼요? 여기서 이거 입고 이거 두면 낙동강 오리랄되는데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이거는 오리랄되는 거라서 안 됩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호구쳐서 나오면 여기도 이쪽에 미리 100이 압박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곰마 되고 이것도 곰마가 되고 100은 여기서 알토랑 같이 사니까 집으로도 손해고 곰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둬야 돼요? 이때는 이거 단수치고 있는 수하고 여기를 나가는 수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때 지금 뚫는 게 일리가 있어요 뚫으면 끊게 되고 여기 둘 때 단수치고 이걸 잇더라도 이렇게 치받으면 빠지는 거하고 장문이 맞보기죠 이걸 살리면 여기 빠져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로 100이 쫄딱 망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반대로 여기를 빠지면 이렇게 장문 씌워가지고 이석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석점을 잡는 게 좋잖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기를 흑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 이거 안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안 넣으면 이렇게 장문 씌워서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급소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집으로 트깁니다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거 좀 막아가지고 안에서 갇혔습니다 이 돌은 두 점 버려야 되고요 100이 이렇게 둔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여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100은 100은 귀를 차지하고 흑은 대신에 100의 변을 부수는 거죠 이렇게 부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이게 또 타협입니다 서로 잘 어울린 거예요 이게 이제 100은 신리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두는 수법이고 나는 그거보다 여기 들어올 때 좀 더 강력하게 두고 싶다 붙여서 이 한 점을 잡고 싶다라고 이제 해서 위를 붙인 건데 실전이 이렇게 뒀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후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후퇴를 했다 가령 이렇게 한 칸을 지킨다든지 차려서 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요 흑이 선수 잡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붙이고 이거 젖혀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거 난 이거 한 점 버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버리셔야 돼요 이거 두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선수로 이렇게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한 칸 뛴 거보다 더 잘 됐어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찬스예요 찬스 그러니까 100은 여기 지키면 흑이 붙여버립니다 붙이고 이거 둘 때 젖혀있는 거 선수하고 얼씨구나 하고 여기 귀를 갖다 지켜놓고 이거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수법이다 이렇게 둘 줄 알면 거의 이거는 유단자예요 이게 유단자일수록 이거 한 점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유단자가 아니시면 저거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급수가 약하면 저거 안 버립니다 절대 어떻게 두느냐 절대 안 버리고 여기를 뛰죠 이걸 뛰시던지 아니면 여기를 붙이시던지 합니다 근데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100이 여기를 붙여요 이걸 두면 끼워 이어서 온 동네가 지금 약점이니까 이거 흑이 곤란하죠 온 동네가 약점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거 되면 지금 들어가서 이거 지금 괜히 집만 엄청 보태주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이걸 끼워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끼워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100이 이렇게 느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단수 쳐서 끊어잡아야 되죠 그때 날일자 그러면 막으면 올라가고 이어서 이 한 점은 잡았는데 귀를 다 뺏겼어요 이건 또 이거 때로 다 지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여기를 붙였을 때 이걸 치받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넘으시면 이렇게 막아서 이건 흑이 엄청 잘 됐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이거 막아서 이거 두고 이렇게 돼서 사석 작전을 당하시면 지금은 흑이 귀를 갖다 선수로 지키고 이거 들어가면 이거 100이 망하죠 지금은 여기가 튼튼해지니까 더 이게 강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사석 작전에서 이렇게 두는 방법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게 고급 수예요 이거 붙이고 이거 두면 이 한 점만 버리면 됩니다 이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켜있으니까 여기 지금 몇 집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 가는 게 아주 좋은 수법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실전은 붙였습니다 이거 제일 많이 둘 수 있는 수예요 그럼 지금 여기 붙이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사실 이걸 이렇게 두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치받아서 잡으러 갑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이거 두면 이렇게 잡으러 갑니다 여기 씌우는 수가 미리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두시면 이건 죽는 수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바둑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두면 이거 이으면 여기를 치받으셔야 돼요 그때 이거 두고 이렇게 붙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주 유용한 수법이에요 넘어가면 돼요 이거 두면 여기 넘고 끊어도 잡으면 안 죽잖아요 그죠 여기를 늘면 끊고 단수 치고 막으면 여기 그냥 막아서 예 이거 다 집이죠 이게 최소 이게 좋은 수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걸 위로 붙였다 그럼 이거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늘면 이건 밀어서 살겠죠 이거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사는 사는 그림이 나오죠 지금은 그죠 이쪽을 늘면 이거 둬서 사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를 두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얼싸 좋다고 이거 넘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막으면 여기서 이거 이렇게 둬가지고 예 살아 두시면 돼요 이쪽 지키면 이거 다 선수예요 전부 알토랑 같이 다 집 지키는 거죠 지금은 유용해요 왜냐하면 여기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렇게 두면 백도 두터워서 두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수가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좀 뻘쭘한 수가 되죠 별로 큰 자리 아닌 곳에 지키게 되니까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끼운 다음에 이걸 끊고 이걸 쳤습니다 축이 유리하다고 보고 백이 도는데 이렇게 해서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젖혔는데 실제로는 이 상황은 여기를 끼웠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밀어 올리면 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돌이 있어서 이거 끈 다음에 여기 두면 다음에 둘 데가 없어요 이거 단수 치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끼우는 수는 지금 상황은 안 된다는 거 이 돌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두면 이렇게 둔 다음에 할 수 없이 이거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그냥 짐만 다 만들어줬죠 이거 아시면 잘 두시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 있을 때는 이거 끼우는 거는 바보 짓이다 절대 끼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둬야 되냐 여기서는 이거 두고 이거 이거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은 수법이고 이거 하기 전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거 둘 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뛰어라 뛰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맛보기라는 게 가장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들어온 상황에서는 백한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붙이고 저 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 추천수예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울려요 더군다나 이쪽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붙이고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지 또 다른 상황이면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전바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똑같은 모양을 강의를 해드리면 약간은 전에 들은 강의하고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백이 이 돌에서 여기 날일자 하나 있는 거하고 이쪽에 돌이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 우변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는 방법이 제일 어렵죠 바둑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둥느냐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 실전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시다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흙이 둘 차례인데 흙이 여기서 베개 모양을 부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흙이 하변이 좋기 때문에 하변을 더 키울 건지 아니면 베개의 집을 먼저 부술 건지 이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단을 내릴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모양이 더 커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여기를 무조건 미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공방의 급소인데 근데 이제 이거 밀면은 뭐 이렇게 푹 들어올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 나 그렇게 두는 것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이거 집 그냥 확정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내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움츠려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자리 있죠 이렇게 한 점 끊어잡혔는데 여기 두 점 머리 관계 있는데 이런 곳을 이걸 밀림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늘어야 되거든요 자 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뒀을 때 갑자기 백이 이거 하나 민 것 때문에 집에 폭이 엄청 넓어져요 이 하변도 엄청 큰데 여기 두면은 이것도 무지하게 크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백은 귀도 있고 또 여기 화점도 있고 덤도 있고 흙은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계산해보면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도 귀가 껴있는 곳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일단 상대방의 모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내 모양을 키우는 급소가 바로 여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아까같이 이렇게 지켰다 이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날일자로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돼도 아까같이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이건 뭐 지키는 방법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어도 이게 다 여기 라인으로 했었는데 이 라인까지 다 집이 되는 거죠 이 라인까지 집이 되는 거에다가 여기 백이 아까 전에 밀어가지고 이쪽에 집이 날 수 있는 걸 없앴단 말이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분위기 되면은 그냥 지킨 것과 비교해서 10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에서 10집 이상이 왔다갔다 하면은 뭐 승부는 완전히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흙은 일단 여기를 꼬부리는 수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꼬부렸는데 이걸 꼬부렸는데 백이 아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이런 정도 뭐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잡으러 가야 되겠죠 이거는 여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못 잡으면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못 잡으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사활이 약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건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사활이 약하신 거니까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애매하게 한 이런 정도 왜냐면 이렇게 씌워도 이렇게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오면은 이때는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지켜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로 이게 좋은 자리고 그리고 이거 똑같이 둬도 아까 같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거 두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씌우면 이 한 점 이게 어차피 잡으면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잡으면은 뭐 이게 후퇴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두지 않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둘 때 이거 두면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넓히면 되잖아요 여기를 껴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주 싫어요 이거 두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뚫어버리니까 이거는 훨씬 뭔가 돌파되는 자세가 좋아서 만약에 못 잡으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둔다 100도 그러니까 흙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두겠다고 두는 수가 100의 모양을 넓혀주는 성과를 발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두 칸 지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두고 한 이런 정도 올 때는 이렇게 지켜도 무난하다 그죠 만약에 여기를 밀지 않았는데 실전을 한번 볼게요 실전은 여기를 뒀어요 이거는 뭐냐면 100의 집을 먼저 지우겠다 흙의 집은 어느 정도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거는 들어와도 기본 방은 지킬 수 있는데 100 집은 그냥 두는 순간에 확 늘어나니까 아예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가는 거는 굉장히 강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정도가 가장 무난한 수인데요 이건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여다보고 이제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100의 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미는 수법이 되는 거니까 다음에 아까 전에 이런 거 두고 도망가더라도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아주 두텁죠 또 뛰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냥 벌리고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흙이 판을 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강력하게 뒀죠 강력하게 두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끼워있고 이때 이제 여기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호구치는 것까지 뒀어요 자 근데 여기를 끊어잡아 봤는데 이게 엄청 작았습니다 100은 여기서 이거 잡는 수는 보류하고 그냥 여기를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을 푹 들어와야죠 뭐 이렇게 여길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길 들어온다든지 지금은 이미 이쪽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100도 흙집을 초토화시켜야 되거든요 오늘의 그 여러분들이 삭감의 기술을 배우실 것 중에 메인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둔 거는 모양을 키우는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100이 이걸 끊어서 이렇게 두다 보니까 여기 막히는 것도 그렇고 이 100돌이 곰마가 돼버렸어요 둘째 왜냐면 100이 그렇다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집이 다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자 이게 이제 삭감을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내 집이 부서졌으니까 삭감을 들어온 건데 여기가 들어왔을 때 100이 이걸 갖다가 한 방 맞으면 여기가 휘청거려요 사실은 이거 둘 때 지금 여기를 거의 따내야 되거든요 이걸 따낼 때 이렇게 밀어올리면 이게 완전히 곰마예요 지금 여기를 따질 겨를이 아니죠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여기 붙이고 또 이렇게 늘어가지고 요도를 지금 공격하면은 지금 집이 없습니다 저치고 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죠? 이거 다 당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쉬움 당하면은 요도리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 집을 다 뺏기고 이거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공격 안 하고 지금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키기만 하더라도 백이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으로만 집이 나더라도 백은 여기가 집이 하나도 없는데 흙이 이렇게 집을 지키면은 사실 바둑은 흙이 굉장히 좋죠 그 잘못은 뭐냐면 백이 여기를 끊어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안 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삭감을 들어오는데 삭감을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여기 실수 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삭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요렇게 돼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쪽이 별로 문제가 안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냥 아예 이렇게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푹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더 걱정이죠 이렇게 어설프게 중앙쪽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거 두면 이걸 잡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헷갈립니다 그죠 여기 두면 이게 막상 이렇게 두 칸 벌리고 살자고 하면 또 여기 한 점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거 있고 뭐 이런 거 받으면 막 이런 거 건드리면 내돌이 오히려 걸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제일 겁나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럼 또 여기 밑에 하나 또 붙이고 이런 거 막 괴롭히면 이런 거 두고 막 이렇게 또 벌리고 하면 야 진짜 이거 잡을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두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씌우고요 여기 둘 때 이렇게 씌우면 이거는 잡히면 지거든요 만약에 산다고 해서 백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막 둘러싸이면 또 이쪽 우변 쪽이 또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산다고 하면 잘되긴 했는데 살더라도 꼭 이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랑률보다 잡히락률이 훨씬 높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비슷한 수준의 바둑에서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같은 프로끼리 둬도 이거는 잡히락률이 높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 하나만 두고 이거 밖에 만드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이 교화는 득인가요 아닌가요 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놓는데 손해가 되려면 그냥 흙이 이런 데 중앙을 이렇게 지켰는데 안에서 못 사는 거 이거 놓는데 막 이렇게 놓는데 이게 못 살면은 이거는 100이 이상한데 이거는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벌리면 그죠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하나 두고요 이걸 받을 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 한 점이 죽더라도 한 점이 근데 잡히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충분하게 이런 거 붙이고 그냥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으면 막아서 끊더라도 끼워있는 게 선수니까 단수 치고 쭉 밀면은 타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죠 뭐 이거 타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타개를 하려면 삭감을 하려면 여길 두고 이걸 타개는 아예 여기서 그냥 사람을 읽는데 그건 어렵고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라인이냐 한 이런 정도 라인 아니면 이런 정도 라인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삭감의 가장 기술 중에 한 가지는 흑돌이 있는 선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흑돌이 펼쳐져 있는 여기하고 여기 흑돌이 있잖아요 그 바로 밑쪽으로 들어가면 위로 씌움 당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딱 가둬놓는 라인이 되거든요 벗어나려면 이 지금 흙의 모양을 키운 라인이 있죠 그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삭감의 기술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실전은 아까 전에 이쪽을 뒀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이런 정도로 집을 만들어주고 이거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 놓으면 백이 굉장히 두텁게 잘 처리가 된 겁니다 여기서 둘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뛴다든지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방법 아니면 한 칸을 옆쪽으로 둬서 삭감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걸 둔 다음에 한 칸을 갖다가 안쪽으로 둬 이 라인보다 안쪽으로 두면 이건 씌움 당해가지고 일단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엄청 피곤하죠 그리고 못 살면 지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전에서 여러분 이런 장면 있죠 이런 장면 나왔을 때 이걸 끊어잡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만 놓고 따졌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고 해야 한다면 이걸 들여다보시고요 이건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붙이더라도 이렇게 젖혀서 넘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한 점 잡는 것보다 넘어가는 게 득이죠 이유면 이렇게 입구자 둬가지고 여기가 좋은 수예요 이렇게 내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수를 꼭 두셔야 됩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늘어서 이거 두면 젖혀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 라인에서 삭감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이런 정도 두는 거다 백이 같은 라인에 있는 데서 이런 거 두는 게 좋은 거다 만약에 밀면 이거는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은 이게 들어와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걸 미리 하나 교환해 놓는 게 좋고요 이거 두면 여기 둘 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둬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둬도 지금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리 위쪽을 하나 둬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배기 타계가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전 한번 볼게요 실전은 여기를 끊고 이걸 들어오니까 여기를 밀었습니다 흙이 아주 강력하게 여기도 잘 뒀거든요 옆쪽으로 뛰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이런 쪽에 돌이 하나 없으니까 지금 두면 이거 누가 이렇게 두겠어요 일단은 차단하겠죠 뭐 이런 데를 그렇죠 뭐 이게 안에서 살고 말고를 떠나서 차단하면 이한점만 잡아도 득이잖아요 이건 약간 기회를 놓친 거고 여기를 두니까 흙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았는데 집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막히는 순간에 그죠 지금 여기 끊어봐야 이 석점은 따로 움직이면 되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뛴 수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거 들여다보고 막으니까 집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 뛰니까 따로따로 살아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다 지켰죠 근데 이바둑이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저 친구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찝었거든요 이때 당연히 여기를 갖다 이렇게 호구를 치시면 이게 다 흙집인데 이게 지금 손해를 보셨어요 단수 치는 게 되는 줄 알고 뒀다가 이게 진짜 이게 실전입니다 이거 끊고 이거 단수 쳐가지고 축으로 이게 잡혀가지고 이게 축이잖아요 이걸 잡혀가지고 이 바둑이 야 극적으로 이게 흙이 엄청나게 좋았던 바둑인데 이렇게 돼서 백이 이깁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참 바둑이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넉 점이 이렇게 잡힐 줄을 마지막에는 극적인 반전으로 끝나는 인터넷 4단 두 분의 바둑 함께 하셨습니다 삭감은 같은 라인에 있는 곳으로 침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